어제 국회에서도 소란스러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갔는데 가면 항상 소란스럽죠. 어제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과 야당 의원들의 어떤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에 지금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들어서면서 했던 이야기부터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혁명선에도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 편이 한 진술을 뒤집어보려고 이렇게 장외에서 무력 시위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백주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 시위가 성공한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겁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편 수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공할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막는 게 법무부 장관의 임무죠.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 그리고 백주대낮에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무력 시위가 성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금위원님.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이화영 전 지사를 지역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같은 한솥밥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것이 너무나 인도주의적인 정신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민주당의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위원장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사법 처리를 받았고 재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모두에게 민주당이 그런 제공을 했느냐 생각해보시면 저는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났고 저는 이 일련의 모든 상황들이 민주당의 이재명 구하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지적에 민주당에서는 되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접견을 지금 거부당하고 있는 이 배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영배, 주철환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접견 자체를 봉쇄하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굴이 다른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뒤가 구린 거예요. 뭔가 지금 나쁜 짓을 한 거예요.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의 경찰청 방문하고 영치금 보낸 게 운동하는 게 권력을 이용한 심하게 사법 방해라고 얘기하는데 법무부 장관 맞아요? 법무부 장관 입에서 진짜 나온 말이에요? 영치금 보낸 게 기가 막히네요. 영치금 보낸 수사 방해가 저는 공의를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신 나갔네. 수사 중에 인권침해가 있었고 사실 왜곡과 조작 시도가 있었다는 가족의 탄원서가 있고 아니 야당 의원들이 이것을 확인하겠다는 것을 여러 가지 권력을 남룡을 해서 지금 막고 있습니다. 접견을 맡고 있는 것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그리고 그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신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소용주 의원님, 소용주 대변인님 일단 접견을 맡고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근거가? 일단 좀 일반적이지 않다 그것이죠. 일반적이지 않든 정황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7차례에 걸쳐서 접견 장소 변경 신청을 받아줬죠. 특별 면회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부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하고 수원지검 구치소에서, 송구치소에서 거부합니다. 아니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의 개입이 부담스럽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거는 사실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스스로 거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닌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고 지금 현재 확인된 거는 법무부와 수원구치소에서 그러니까 접견 장소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유인즉슨 지금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이 되면 동일 사건으로 수사를 받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다른 별건 수사가 진행 중인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검찰 자체가 지금 현재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를 다루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과 주변에서 검찰 회유 압박을 통해서 뭔가 검찰이 방향을 바꾼다는 거죠. 내일문처에서 정치적 원법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접견 장소를 변경 신청을 불허한다. 이 자체이기 때문에 이 자체 스스로도 이게 뭔가 검찰이 뭔가 찝찝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부인의 의견이 맞지 않냐. 그럼 지금 소중지 대변인 말씀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아닌 그건 재판받고 있으니까 그 수사는 끝났는데 다른 별건 수사를 또 이화영 부지사 상대로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법률상 접견 장소로 변경을 불허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접견 당하는 피의자, 피의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수사 말고 다른 수사를 받으면 그걸 불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원지검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다른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인과관계를 보면 결국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얘기하는 거랑 맞아떨어집니다. 내일문처에서 정치적 원법으로 말하자면 전환시키면서 뭔가 본인의 진술을 통해서 수사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검찰의 회유 압박이 있었다는 정황들이다라고 봤을 때는 민주당 의원들은요. 이게 야당 탄압으로 향하는 검찰의 또 수사가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건 너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 구치소의 장소 접견 변경을 불허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뒤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 여기다 하나 덧붙이면 아까 쌍방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베노사비 대답에서 대북선금인데 대북선금 큰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북한에다가 돈을 10억 이상씩 주면.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을 보면 검찰이 어떻습니까? 외환거래법으로만 지금 기소를 했어요. 대북선금 10억 이상 하면 북한에 돈 갖다 주면 국정, 국정, 아니 뭐죠? 외환관법.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이거 중대한 범죄입니다. 10년 이상. 결국에는 이런 과정 속에서 검찰의 기소 자체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자체가 검찰의 협조적일 수도 있지 않겠냐. 나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으니까 검찰의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금 더 일반적이고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한동훈 장관 말처럼 무슨 회유를 하려고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갔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게 왜 말이 안 되죠? 회유가 가능합니까? 누가 봐도 회유와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있다. 과거에 평생을 같이 했던 동료들이 와서 야,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큰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겠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이화영 부지사 본인도 접견을 거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난 너무 부담스럽다. 그 집근들에 따르면 아니 자꾸만 이걸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면 또 국민의힘에서도 정치적 공격이 시작될 거고 내가 힘들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된 사실이 아니에요. 확인된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당사자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그냥 추정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압력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법 방해죄가 있잖아요. 우리는 공무집행 방해로 그것보다 훨씬 형량이 약한 게 있지만 미국의 사법 방해죄는 굉장히 형량이 커요. 5년 이상 이렇게 나가는데 그거는 배심원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배심원들을 검사 측이나 혹은 피고인 측의 변호사가 찾아가서 만나는 것 자체가 사법 방해죄예요. 그리고 그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조차가 사법 방해죄예요.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한테 법정에 가서 당시 진술을 번복하라고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옛 동료들이 면회를 집단으로 찾아오기 시작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사법 방해죄가 있다면 그러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과 부인께서 하시는 행동들은 모두가 다 사법 방해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법은 없지만 그런 제도를 만든 다른 나라들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들에서 그런 법을 만든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검찰 회유 압박이 좀 덜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고요.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가서 어떻게 회유 압박을 합니까? 교도관이 접견 장소를 변경해도 교도관이 녹음 다 하고요. 다 기록합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정성 의원 전진상실장 만났을 때 그 접견 기록을 공개해버렸잖아요. 이례적으로. 그런 식으로 회유 압박할 수가 없어요. 만나서 어떤 일이냐. 혹시 인권적으로 침해를 당했냐. 압박을 당했냐. 확인하려고 만나는 거죠. 동료원들이 안 만나면 누가 만납니까? 제가 그 해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꼼수 탈당을 한 민영배 의원이 법치를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우섭다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리고 정성호 전 좌장이 가서 참고 견뎌라. 그리고 이재명 지금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압박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 마음을 돌리라고 하는 말을 우회적으로 압박을 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접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사실들을 들여다보면서 특별 면회를 가가지고 인권에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경찰에다가 조사하라고 넘기시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을 왜 굳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분란을 자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실장 만나서 그렇게 회의했던 부분들을 공개하는 나라예요. 접견 녹취를 공개하는 나라인데 그걸 알면서 민주당 분들이 바보입니까? 가서 회의를 하겠습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 맡기라고요? 그런 나라였으면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장관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접견 거부 지시한 적도 없고 검찰이 어떻게 회의와 압박을 하겠느냐 그런 간 큰 검사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어제 법사에서 나왔던 얘기 한번 듣고 다음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거부 사유는 어떻게 본인이 거부하신 건가요? 구치서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합니다만 상식적으로 볼 때도 이런 유의 특별면의 신청이 저는 승인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건으로 다른 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 있는 겁니까? 수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런 정도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아수라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네, 좋아합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딱 그 모습이 연상이 돼요. 허위 진술을 회의와 압박했다는 그 내용의 근거가 법무부 장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문제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가요? 이분을 회의하고 압박할 정도로 간 큰 검사가 있겠습니까? 그거 다 꼬투리 잡힐 텐데요. 그리고 이 변호인들도 대부분 민주당 관련자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불법적으로 압박한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런 일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했고요. 그러나 공방은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실제 어제 법사위에서도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붙었습니다.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왜 이렇게 엷은 미소를 띄우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제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 혹시 관리하는 건 제가 관리한다고 관리됩니까? 그러니까요. 좀 무겁게 법무부 장관 납게 하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내가 이 자를 물은 게 아니고 최 자를 물었는데 왜 이 자로 답을 해요? 위원님 여기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목소리를 맞춰하세요. 장관이 대답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예요. 말씀하십시오. 내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자주 지르셨죠.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일국의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 때문에 이 자리에 많은 다수의 여야 법사위원들의 질문 쇄도를 받는 겁니다. 그것을 강매하라고 장관직을 임명하는 거고요. 강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의원이 훈계들이라고 온 것은 아니고요. 질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나란 생각하고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왜 한동훈 장관께 훈계를 합니까? 개인 박범계가 아니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반말은 하지 말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저런 설전들이 사실 불필요한 설전이긴 하죠. 저걸 우리가 꼭 봐야 되느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권 선생님, 저런 모습들은 왜 자꾸 벌어지는 겁니까? 사실, 죄송합니다. 이게 박범계 의원이 지금 질의를 한... 질의라고 할 수가... 죄송합니다. 지금 하는 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사실 보기에 되게 좋은 광경은 아니에요. 사실 일반인으로 봤을 때 한마디도 안 질려고 국회에서 그리고 국정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일에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티키타카를 하는 게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만 일단 그리고 장관에게 가볍다, 무겁다를 말하기 전에 그러면 본인 국회의원이면서 전직 장관인 분도 가볍게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가벼운 원산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이야기 검찰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정치적 압박이 있느냐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저런 모습은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나이가 더 많고 전임자인 박범계 장관이 전 장관이 좀 더 이렇게 누가 더 잘했다, 못했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장면이고요. 한동훈 장관도 사실 원래 본인이 할 얘기 다 하는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받아쳤어야 하는 사람도 있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틀린 얘기는 또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왜 좀 가능하면 저런 먼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시비를 건다고 하죠.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제가 국회에서 지켜봤거든요.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할 시간들을 다 받아서 질의를 하시잖아요. 그 질의를 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검찰에 가서 농성도 하셨는데 그 질의장에서는 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인권침해라든지 아니면 강압수사와 관련되어져 있는 사실관계들을 확인해서 법무부 장관한테 답변을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저렇게 말싸움하는 걸로 끝을 냈거든요. 그럼 사실 지금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사실관계나 데이터나 이런 걸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아보면서 그분들이 왜 검찰청까지 가서 연자농선까지 했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사실 어제 들었습니다. 박범계 장관께서 한동훈 장관에게 가볍기가 깃털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과 박범계 장관 때는 어땠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상대적인 거잖아요.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 하면 우리 김혜지 의원인가요. 김혜지 의원이 국회에서 나와서 장관 나오시라 그다음에 국무총리 나오시라 했을 때 그때 오갔던 그런 대답과 질문과 대답들 그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줬어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답은 격이 높을 수도 있고 청금같이 무거울 수도 있고 깃털같이 가벼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왜 웃으세요? 이런 게 지금 국회에서 물어볼 질문입니까? 미소를 띄든 인상을 쓰든 팔 어떻게 했다고 팔 치워 왜 팔짱 껴 이런 식의 반말들을 하시는 국회의원들께서 무슨 가볍고 무겁고를 얘기하실 그런 자격이 있는지 그건 정말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여기서 두 사람의 설전이 끝난 게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한 번 더 서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고속도로 게이트 장관 어떻게 생각해요? 원희룡 장관의 설명과 국토부 설명이 납득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위원님 대가 앞으로 갑자기 고속도로가 바뀌면 위원님을 수사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저를 예를 들게요. 우리 집 앞으로 갑자기 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압력을 주었다는 어떤 근거도 나온 바가 없는 상황이면 그게 게이트입니까? 왜 그렇게 알아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정권의 편을 드는 겁니까? 국민의 편을 드세요. 국민의 편을. 이건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정략적 접근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외압이 있다는 단서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느낌으로 말한다고요? 단서 위원님. 그럼 어떤 외압이 있었다는 단서가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 내가 느낌으로 말하는 걸로 들립니까 지금? 그렇게 들립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기나 했어요? 아니 제가 모를 거라고 그러면 왜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까? 저는 보도가 나고 지금까지 나온 의혹 제기된 것을 근거로 한 겁니다. 제가 알아볼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저 사안은 분명히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국회 국토위에 출석을 했고요. 국토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됐었던 그런 사안이기도 한데 굳이 법사위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왜 저 질문을 한 겁니까? 이게 한동훈 장관의 이 나라의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권력의 실세. 대통령이 가락기는 소통형이라고 불리기까지 했으니까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박범계 장관은 한동훈 장관을 대하는 것 같아요. 박범계 의원 자체는 그런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괄보고 싶지 않습니다. 일반 공무원의 태도는 아니에요. 또 두 번째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선후배 관계, 위아래의 어떤 연공 서열이 있는데 그래도 전직 법무부 장관 선배죠. 법적인 율사로 따져도 선배잖아요. 사법고시 선배겠죠. 그럼요. 그러면 최소한 본인이 그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데 그것도 본인이 책임지겠죠.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참 이미지는 좋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 한동훈 장관이 조금 비논의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 앞으로 고속도로 지나가면 게이트입니까? 그러면 제 집 앞으로 고속도로 지나가면 제 게이트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아예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소용주라는 사람의 앞으로 고속도로 지나가면 이건 게이트나 의혹이나 합리적 의심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라는 법무장관 앞으로 지나가거나 특히 대통령 처가, 김건희 여사의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지나가면 이거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가는 이런 논리들이요. 이건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저는 평가가 돼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런 질문들은 사실 법무부 장관한테 할 질문이 아니고요. 원희룡 장관한테 해야 될 질문을 지금 법무부 장관한테 했는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임무에 관한 답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이해찬 전 대표의 집 지어진 앞으로 고속도로 톨게트가 생겼어요. 그다음에 제가 알고기는 청와대 전 정책수석을 하신 분의 아파트 앞에 아마 지하철 역사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단 수사를 하게 될 때에는 그에 대한 합당한 수사 의뢰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되어지는 의혹과 관련되어지는 게 구체적으로 제시되든지 해야 수사에 들어가는 거고 수사와 관련되어지는 분야에 관해서만 법무부 장관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의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법무부 장관한테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게 방향은 틀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동훈 장관의 위치가. 이 국정의 전체적인 걸 하기 때문에 아마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박범계 의원께서. 그 말씀은 맞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이해찬 전 총리든 민주당 전직 청와대 출신이든 좋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배우자의 일가만큼 그 권력의 크기가 좀 비교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마무리를 하자면 박범계 의원께서 한동훈 장관을 너무 높게 평가한다. 그런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땅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제 원희룡 장관을 앞에 놓고 민주당이 공격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말이죠. 처음에는 이해찬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땅, 일가의 땅이 그 주변에 있다. 이게 특혜다라고 하면서 그걸 게이트로 주장을 하면서 넘어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국토위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질문할 때 그 부분은 다 진짜로 어물쩍한 넘어가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김건희 여사의 무슨 땅 주변에 집가가 상승해서 그 사람에게 그 일가에게 엄청난 돈을 몰아주려고 했다는 그런 얘기는 다 사라지고 그 결정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다양한 논란 요구 같은 것들을 그걸로 꼬투리를 잡아서 성격이 달라졌어요, 지금. 그래서 왜 이 논란이 시작됐는지도 지금 애매모호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항상 상투적으로 나오는 수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 건강권을 중심으로 광우병을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무슨 외교의 문제로 갔다가 다 그냥 뭐가 뭔지 진실이 뭔지 사라지고 후쿠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선전선동은 그만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